4.3.2 1. 오케이 루슈. 고고고고. 어? 나눠지 있는데? 287. 상대는 우측! 왓 틀렸다. 겐지넴한테 좋아 돼지 아직 우측에 있어요 루시우님한테 좋아 로봇 보거졌고 자리아 에너지 엄청 많이 찼어요 로드워그 부즈와 돼지 궁 썼어요 돼지 순삭 돼지 다운 초월 초월 쓸게요 들어가죠 비트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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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상대 힐러 다운 석양 정면 아이고 저걸 못 막았네 아 히든 님이구나 아 히든 님 계시네 그러고 보니까 게임에선 처음 본다 히든 님 돼지 부즈와 돼지 다운 자리아 에너지 많이 찼어요 자리아 부즈와 디바 속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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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살의 부즈와 리퍼 위에 있어요 오케이 나이스 겐지 님한테 좋아 붙여 놓을게요 상대 우측 자리아 시프트 빠졌어요 디바 우측으로 다 밀고 오네요 와 너무 아프더라 초월 95 초월 85포 아이고 안 돼 안 돼 돼지 돼지 개피 투경 초월 아낄게요 초월 아낌 리퍼 다운 나이스 돼지 개피 아우 같이 들어가죠 드럭이 아프네 저거 디바 로봇 뽑았어요 왼쪽에 로드호그 밀고 들어갈게 초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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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봇 닿았어요 디바 로봇 캐피 로봇 다운 아 리퍼 속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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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바 속살 오케이 99포에 한 번 뺏기면 안 됨 저희 자리 안에 궁 있네요 맥크리 님하고 할만할 듯 좀비양 채널 크리에이터 그룹 또 오른쪽이에요 돼지 부조화 겐지 님한테 조화 걸어놨어요 석양 우측 어이구 거점 들어가야 됨 오케이 나이스 로드호그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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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졌어요 그거 뭐야 상대 겐지 나왔네요 초월 찼어요 한 번 더 들어오면 초월로 먼저 망할게요 겐지 님한테 조화 붙여 놓을게요 우측 맥크리 루슈 루슈 들어오는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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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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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을 수 없어요 오케이 바퀴벌레 접았고 나이스 네 맞아요 저 분 루슈 루슈 LW 프로입니다 프로 LW 메인딜러 메인딜러 맞나? 세미딜러였나? 메인딜러였나? 메인딜러였나? 메인딜러일걸요? 메인딜러가 들어가게 고마워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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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미디 기빡 다는 이루 이루 어 이거 갓진이 얘quis한테 붙였는데 때로 떨어졌다 기 από 드라이디 루슈 겐지님한테 다시 좋아 아 너무 아파 겐지님 보자 아이고 정변 싸움 해야 될 것 같애 훌륭한 스승이야 겐지 머리 위에 겐지 보자 겐지 뺐어요 상대 디바 속살이에요 속살 좋아 붙여드릴 수 있으면 붙여드릴게요 붙였어요 좋아 붙임 초 석양 왼쪽 왼쪽 위 겐지 뻘궁 겐지 다운 이거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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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주화 오케이 다운 영웅 중력자 준비 완료 정크랩 여기는 안 돼 쓰레게 맵이에요 겐지 왼쪽 다 왼쪽인 것 같아서요 다 왼쪽으로 오네요 왼쪽 왼쪽 절기지 쪽 겐지님한테 좋아 매크리 떨어졌어요 상대도 상대도 제냐타 겐지 들어왔어요 뒤에 그 디바하고 루시오하고 겐지 들어왔어요 그 점에 매크리 다운 루시오 루시오 먼저 루시오 먼저 루시오 먼저 루시오 피트 초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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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갑니다 상대 초월 상대 초월 석양 왼쪽이 석양 왼쪽이 아이고 아이고 아 다 따를 것 같았는데 안 됐다 빼야되면 빼야되요 빼야되요 아깝다 80점입니다 80점 갱프를 안합니다 갱프를 안하죠 오버워치인데 로드오블에 빠졌어요 85퍼에요 85퍼 함 들어가야됨 로드오블에 빠졌어요 밀고 들어가야되요 뒤에 겐지 너프너프 왼쪽 거점 왼쪽 거점 아우 아깝 수비되는 탱커 있어야 겠네요 수비되는 탱커 있어야 겠네요 메인 탱커가 있어야 될 것 같은 근데 넓은 맵은 되긴 해요 예 여기는 될 것 같아요 아까는 너무 좁은 데서 싸와가지고 아니요 이대로 좋아할까 하고 그냥 그거 하죠 그 뭐야 그 그냥 넓은 데서 최대한 그냥 힘싸움 하지 말고 유지력으로 5 5 4 3 2 1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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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5 5 5 5 6 6 7 9 9 10 10 7 역시 갱지한테 조화 붙여넣으면 갱지 죽질 않아 사기야 갱지가 상시 그 뭐야 솔져 2 달고다니는거 똑같아요 상대 오른쪽으로 몇명 돌았어요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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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윈섬 방벽 없어요 윈썬 보좌 아 나 죽겠다 윈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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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힐러 컷 맥크리 맥크리 어 뭐야 맥크리 죽었네 저 초월 있어요 저희 초월 있어요 루시오 공 아직 안 쓰셨어요 상대표 저희 초월 아직 있어가지고 막을 수 있어 저희 비트는 빠졌어요 겐지님한테 조화 붙여놨어요 상대 또 우측 보네요 겐지 들어가 있어요 초월 초월 들어갑니다 석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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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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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님한테 조화 붙여놨어요 겐지 보좌 겐지 보좌 아이고 외부로 보면 원래 고화질 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외국 방송이라서 뜰 수가 없어 일반화질이나 킥피스 쓰시면 최고 고화질로 보셔야돼 겐지 겐지 컷 오케이 나이스 어이구 어 저희 두명까지였어요 석양 왼쪽 어 오른쪽 오른쪽 나이스 겐지님한테 조화 붙여놨어요 디바 속살 디바 속살 디바 속살 오케이 나이스 초월 찼어요 비트도 있으시네 뭐 먼저 쓸까요 초월 아 초월 먼저 쓸게요 오케이 매크리 다운 5대6이에요 상대 밀고 들어와도 수익임 원숭이 부주와 오케이 나이스 쟤너타자 초월 쓸게요 그냥 원숭이 빡쳤어요 겐지 이제 궁 썼어요 겐지 부주와 아이고 겐지 개피 다운 거점 거점 오케이 나이스 잘하네 좋아 좋아 여기 속살 맞잖아요 왜그럼 속살 맞잖아 이번에는 그냥 거점으로 가죠 아랫길로 가서 그러지 아니 뭐 라인 굳이 안하셔도 힘싸움 안할거면 라인 딥아 필요 없긴 해요 아 자신 없으시면 잘할 수 있겠죠 좋아 3초면 떨어져 나가요 대시아에 없으면 좋아 떨어졌어요 상대는 왼쪽으로 다 들어왔어요 원숭이 부주와 원숭이 부주와 맥크리 머리 위에 아 부주와 너무 쎄 어이구 원숭이 부주와 원숭이 땅 겐지 부주와 어이구 유튜브 채팅 봅니다 봐봐요 게임에 집중할 때는 대답할게 좀 그렇지 좀 적죠 확힐이 빠깽할 때는 좀 적어요 어 상대 맥크리 다운 겐지 들어왔어요 상대 그 자리아 궁 조심하세요 겐지 부주와 겐지 부주와 초월 상대 비트 초월 다 빠졌어요 제냐타 부주와 석양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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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썼어요 자리아 부주와 자리아 궁 자리아 궁 솔궁 자리아 노궁이에요 자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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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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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케 나이스 자 자리아 미쳤나봐 나 잡는데 솔궁 박았어 나한테 솔궁 박았어 아무리 내가 아무리 내가 내가 그렇게 세다고 해도 네 초월 먼저 할게요 예 상대 자리아 궁 써가지고 왼쪽으로 나와요 겐지 으어엏 겐지 자리아 부주와 촬 먼저 쓸게요 그냥 뒤에 뒤에 원숭이 들어와 있어요 촬 개 빨리 치우네 자리아 부주와 겐지 뒤에 들어와 있어요 겐지 다운 자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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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주와 맥크리 부주와 제냐타 겐지님한테 좋아 아이고 아이고 자리아님한테 원숭이 개피 아이고 오케 나이스 실드 감사합니다 원숭이 부주와 아이고 거점 거점 원숭이 반피 원숭이 있다 원숭이 아 아 안 될 거 같은데 어 한 번 더 뭐 했다 가죠? 지금 500에 안에는 못 들어가 8000밖에 안 돼요 공급기 충전 공급기 충전 공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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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자리아 궁 일단은 밀고 들어가죠 일단은 밀고 들어가죠 오케이 상대의 루시아 다운 제냐타 살아있고 자리아 궁 조심하세요 철 먼저 그냥 쓸게요 디에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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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숭이 원숭이 석양 석양 석양면 부주와 힐러들 밖에 없어요 석양면하고 아 불알 싸움하고 있었어 상대 힐러들 밖에 없어요 어이구 겐지 왔네 제발 안돼 거점 거점 힐러 루시오님 아 힐러 루시오님 안돼 다음 라운드 먹죠 아 겐지님이 어 아 아 아 아까 아 잡기는 잡았는데 못들어왔네요 다음 라운드 먹어보죠 점수 2대 2 2 2 2 2 2 왜 왜 불알 싸움 맞잖아 맞잖아요 왜 그래요 불알 맞잖아 이거 불알 불알 맞잖아 착착 착착 감기잖아 착착 감기잖아 착착 감기잖아 5 4 3 2 1 어 저쪽으로 가요 상대 또 우측으로 돌 것 같네요 상대 우측 겐지님한테 조합 붙여놨어요 상대 빠져요 왼쪽으로 들어감 로드워그 보좌 겐지 보좌 겐지 보좌 겐지 보좌 붙였어요 머리위에 겐지 우측 겐지님한테 좋아 상대 겐지 보좌 오케이 나이스 두명 4대6 3대6이에요 3대6 겐지 보좌 겐지 보좌 오케이 나이스 안돼 안돼 우리 돼지는 건들지 마 건들지 마 초월 찼어요 겐지궁 빠졌고 초월 차 있어요 상대 상대 왼쪽 왼쪽 가네요 아 뭐야 우측 보네 겐지님 좋아 삐트 삐트 초월 먼저 쓸게요 어이구 석양 석양 조심 어이구 석양 석양 조심 상대 겐지 보좌 상대 겐지 보좌 자리아 보좌 제니아타 보좌 쇼 오케이 겐지 보좌 아아 이 짜식아 돼지 짜식 아 생존성 보좌 궁승 겐지한테서 생존성 보좌 안 죽었어 겐지 우리 팀 겐지 안 죽었어 개 신기하다 그 사이에서 살았어 기다리기달 석양 우측 아 이 겐지 개피 겐지란다 맥크리 개피 상대 맥크리 우측 로드호그 부좌 다운 맥크리 부좌 맥크리 뺐어요 겐지 부좌 맥크리님한테 좋아 드릴게요 겐지님 좋아 초월 찼어요 초월 먼저 쓸게요 상대 밀고 들어오면 상대 밀고 들어와요 초월 왼쪽 왼쪽 로드호그 오케이 나이스 겐지 겐지 부좌 상대 초월 빠졌어요 오른쪽에 맥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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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운 자리야 돼지 돼지 부좌 다운 아 수고하셨습니다 불알 싸움 불알 싸움 이겼다 웹 말고 플레이어 깔아서 보시면 렉 안걸려요 제가 지금 플레이어 깔아서 체크하고 있거든 아프리카가 외후방송에서 플레이어 깔아서 보면 렉 안걸려요 거의 혼자 하셨네 거의 혼자 하셨네 감사합니다 초월치우 6000이다 81점 쭉쭉 오른다 점수 다시 502 473 47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